아 목소리 봐라 아 목소리 봐라 아 목소리 봐라 친릿 자, 이제 고석들과 많은 카메라를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. 왜 그러세요? 누구십니까? 이번에는 바로 프로듀스 워너원 출신 강산복단 김소희 씨입니다. 김소희 씨입니다. 김소희 씨입니다. 한 장면이 고석냄새가 이 노래가 이 노래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